방송인 노홍철이 음주운전 혐의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당시 목격자 증언이 온라인상에 확산됐습니다.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홍철 음주 적발 당시 옆에 있었던 목격자입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는데요. 해당 글을 쓴 네티즌은 노홍철씨는 단속 요구를 받자마자 차에서 내려 죄송합니다. 제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네요. 선생님 저 혹시 체열로 측정하면 안 될까요? 라고 물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. 이어 지금 음주 판정을 받으면 당장 다음 주 다다음 주 방송에 피해가 가니까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자숙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러네요. 라고 당시 노홍철의 말을 전했습니다.